안녕하십니까? 슈턴의 김현진입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상파 UHD 기반의 자주방송용 재난정보서비스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단한 회사 소개와 지상파 UHD 방송 현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상파 UHD 재난방송 서비스에 관한 설명, 그리고 지상파 UHD 기반 재난정보서비스 방송장비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조했던 참조표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슈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슈턴은 디지털 방송장비 전문기업입니다. 방송사 및 TV 공청 시스템에 사용되는 디지털 방송장비 개발 제조를 주업으로 삼고 있고요. 국내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방송장비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저희 전 직원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HD 인코더, 그리고 8BSV 리모듈레이터, 디지털 모듈레이터, 또 UHD 리모듈레이터를 저희는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 기능을 추가한 국소, 특히 화재를 얘기하는데요. 비상방송 기능의 HD 엔코더, 8BSV 리모듈레이터를 저희는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IP 엔코더, IP 스트리밍 서버, ASI 절체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파 UHD 방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UHD 방송은 미국의 차세대 방송 표준인 ATSC 3.0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UHD 방송의 높은 전송률과 압축 효율,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채택 등으로 고화질, 이동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IP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 구현과 사용자 친화적 수신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IP 기반의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즉 VOD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서비스와 수신 환경 개선, 그리고 좀 특이하게 재난방송 등 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난방송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송 중인 HD 방송의 신호 구성과 구조와 UHD 방송의 신호 구조를 도식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UHD 방송의 구조가 HD 방송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UHD 방송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D 방송에 비해서 4배 선명한 화질이 서비스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현장감, 몰입감 증대로 실감나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즉 가정이나 건물 내, 사무실 같은 건물 내의 고정 형태의 수신 환경과 차량 등과 같은 이동형 수신 환경을 모두 충족하는 방송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IP 기반의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즉 VOD 서비스를 얘기하죠. 그리고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다양한 부가 콘텐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렉트로닉 서비스 가이드입니다. HD 방송에서는 EPG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정보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데요.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해서 재난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UHD 방송 서비스 확장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2027년도에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현재 서비스 중엔 지상파 UHD 방송이 종영이 되고 UHD 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상파 UHD 재난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파 UHD 방송망을 활용한 재난경보 방송의 장점은 대기상태의 수신기를 깨울 수 있는 웨이컵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특수한 연결되는 단말기를 통해서 TV의 유휴 시간대로 잠들어 있는 TV를 깨운다는 것이죠. 이건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방송 화면이 나오지 않아도 수신할 수 있을 만큼 수신 성능이 강합니다. 고정 단말기뿐만 아니라 차량 같은 이동 중인 수신기에도 긴급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 음성, 이미지, HTML 파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브로드밴드 망을 통해서 상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송망을 이용해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장점은 일단 광역성과 동보성, 신속성, 그리고 네트워크망하고는 달리 망, 부하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안정적으로 이런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번 페이지에서 보이는 저 그림은 실제 지상파 UHD 재난방송 서비스 장면인데요. 지진이나 홍수,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지상파 UHD 방송망을 통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재난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응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5개의 전광판, 디지털 사인징, BIS,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공공장소의 재난정보방송 서비스를 위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상파 UHD 기반 재난정보 서비스 방송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방송 장비를 개발하는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방송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장비를 처음 개발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UHD 방송을 시작을 하고 그런 UHD 방송 환경이 되면서 UHD 방송 관련된 방송 장비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장비 제조사, 디지털 방송 장비 제조사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 니즈를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방송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UHD와는 다른 방송 규격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DTA의 ICT 표준기술 자문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상파 UHD 방송 신호 구조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 기획에 대한 자문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UHD 재난정보를 접목한 재난정보 서비스 방송 장비 개발을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TTA의 ICT 표준기술 구현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이 지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상파 UHD 기반 재난정보 서비스 방송 장비를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고 3, 4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통해서 현재 개발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TTA 정보통신 표준화 위원회인 WG 워크그룹 8028에서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의 서비스와 제품 자체의 기술을 기술 표준 제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프로젝트 그룹에서 논의가 또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상파 UHD 기반 재난정보 서비스 방송 장비의 개발 목적은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통해서 전송되는 국가재난정보를 시청할 수 없는 즉 이런 정규방송에 포함되어 오는 재난정보를 시청할 수 없는 자주 방송 즉 CCTV방송이나 사내방송 해외위성방송 등 이런 방송들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국가재난정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안전만 확충해 일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재난정보서비스 음영지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CCTV방송이나 사내방송, 호텔 등에 구축되어 있는 헤덴드 시스템 등과 같은 자주방송은 재난정보를 제대로 표출할 수 없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재난정보서비스에서 제외된 음영지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런 자주방송 서비스에도 재난정보서비스를 추가해서 재난정보로부터 소외된 이런 시청자들한테도 재난정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개념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남산이나 관악산 같은 방송 송출소에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송출을 하면 저희가 개발한 장비에서 그 신호를 수신을 해서 재난정보에 해당하는 AAT라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텍스트 형태로 영상화해서 HDMI 영상신호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보고자 하는 본 방송 지금 사내방송이나 CCTV 방송, 위성방송 같은 그런 자주방송의 영상이 입력이 돼서 AAT 재난정보 영상과 같이 합쳐져서 오버레이 같은 처리로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디지털TV에서 볼 수 있는 8USB RF 신호로 출력을 하면 자주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국가재난정보를 포함한 그런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방송 장비의 세부적인 기능 블록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프로세스 블록도인데요. 위에 박스로 되어 있는 그림은 재난방송 신호를 지상파 UHD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재난방송 신호를 추출해내서 최종적으로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출력을 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아래 박스에 있는 그림은 그 신호와 자주방송 영상 신호를 입력받아서 국가재난정보가 있을 때 그 텍스트 영상을 본 방송과 오버레이 시켜서 최종적으로 8USB RF 신호로 출력을 내주는 그런 인코를레이터의 블록도입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위쪽에 지상파 UHD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UHD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요. 튜너에서 이제 디모줄레이션을 시키면은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에서 AAT 정보를 추출하고 또 NRT 정보라고 있는데 이것은 멀티미디어 형태의 재난정보입니다. 이미지 같은 그런 형태의 정보인데요. NRT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것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아래의 인코를레이터는 위에서 만들어진 어떤 재난정보 영상과 위성방송이나 사내방송 같은 자주방송의 영상 신호를 오버레이 시켜서 아래 하단의 어떤 자막 형태로 보여질 수 있게끔 인코딩하고 8BSB로 변조를 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그런 기능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국가재난정보 즉 AAT AAT라는 약자는 Advanced Emergency Alert 또는 Information의 A 그리고 Tab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AT라는 것은 국가재난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파 UHD AAT 패킷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AAT 정보를 추출해내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UHD 튜너에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수신하고 그것을 디모듈레이션 시키면 베이스밴드 패킷이 나옵니다. 거기에 베이스 패킷 내에 ALP 패킷이 포함되어 있고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ALP 패킷을 추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또 IP 패킷 UDP 패킷을 디코딩하면 최종적으로 SLT 시스템 타임 AAT 같은 여러가지 부가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AAT 정보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좀 전에 패킷 구조에 설명드린 그 과정을 좀 단순화 해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튜너를 통해서 베이스밴드 패킷이 디코딩되면 ALP 패킷이 나오고 그 ALP 패킷을 또 디코딩하면 UDP IP 패킷이 나오고 그걸 또 디코딩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AAT 패킷이 나오는데 이것을 디코딩해서 XML 형태의 재난정보 텍스트를 정보를 재난정보 텍스트 정보를 저희가 추출해낼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박스에 있는 내용은 실제 저희가 서비스되고 있는 UHD 지상파 신호를 이렇게 디코딩해서 최종적으로 추출해낸 XML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지상파 UHD 재난정보 텍스트 영상을 출력을 하고 그게 엔코더에서 오버레이드에서 실제 방송과 같이 오버레이된 영상이 TV로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저희가 표현한 건데요. 서버에서 HDMI로 어떤 재난정보 영상을 출력을 하면 저희가 크로마키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오버레이드 시킬 때 투명 부분은 마젠타 색상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재난정보에 해당되는 텍스트 영상과 그리고 이미지 영상을 추출해내고 그것을 오버레이드 영상으로 만든 것을 오버레이드 시켜서 최종적으로 기존 보고자 하는 영상의 아래 하단에 자막 형태로 오버레이드해서 TV로 출력이 되는 그런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TV 화면이 재난정보가 없을 때의 영상과 재난정보가 날라왔을 때 그것을 인코더 서버와 인코더에서 처리를 해서 오버레이드 시켜서 실제 맨 오른쪽에 TV 그림은 본방송을 보다가 재난정보 영상이 표출되게 되는 그런 영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그림은 저희가 실제 개발을 완료해서 시연을 한 장면을 구성도로 표현을 한 건데요. 지상파 UHD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 신호를 저희가 개발한 지상파 UHD AET 서버 쪽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호를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영상화해서 HDMI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인코더에서 그 영상과 원래 보고자 했던 자주방송 영상과 함께 오버레이 시켜서 지상파 HDTV 규격인 8VSB RF 신호로 출력을 내게 되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TV에 아래 재난정보 메시지 영상이 오버레이 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재난정보 자체가 없는 시간 상황에는 이 아래에 있는 오버레이 된 자막 영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재난정보 가 있을 때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조 표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참조 표준을 참고로 했는데요. 지상파 UHD TV 방송 송수신 정학 제3부 시스템즈라는 표준과 전용 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 서비스 구현 가이드라는 표준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시스템즈에 관한 내용은 수신과 방송 송수신 정학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재난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용 수신기를 위한 지상파 UHD 재난경보 서비스 구현 가이드는 시스템즈 표준에서 재난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정의해서 재난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아니면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정합을 하고자 할 때 따라야 되는 어떤 표준만을 정리를 해놓은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슈템의 김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